아아 겨우 다 잡았지? 내가 다 체포했다 아휴 풀어두고 또 한 번씩 체포하려면 힘들어 뭐라고 하면 절대 안와 절대 안와 똥 쳤어 엘리베이터 탑니다 놀란BER이터 탑니다 둘의 다 엘리베이터 탑니다 두станов기 맛있다 이나마 시키드라 해 몇 층이니? 11층 약간 이제 4마리다 애살까지 4마리야 좋아요 좋아요 산책하니까 좋아요 한 번 했다가 내달리니까 좋아요 11층 좋습니까? 잡습니까? 올라갑니다 요리 요리 좋아요 우리가 좋아했어요 나이트클럽스 우리 우리 한 번 들으던 사랑 그 남자를 예쁘시 내리지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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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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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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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됐습니다 고맙다 아이고 안돼 안돼 좀 친다 좀 친다 좀 친다 고맙다 잠시 태기 잠시 태기 잠시 태기 잠시 태기 아멘